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저녁 6시부터 길게는 새벽 4시까지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이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아 힘들긴 해도 호프집이다 보니 친해진 손님들은 가끔씩 장난도 치시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저는 알바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지 언제나 노트북에 탈출해보냐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출근했습니다 오 어서와 일찍 왔네 테이블 청소부터 할까요? 좋지 어느 때와 같이 저는 출근을 해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초미녀 세 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사장님 지금 오픈했죠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와 연예인인가? 너무 아름답다 여신이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좀 눈이 크게 떠질 만큼 미모에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은 안 하려고 시크한 척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문 받으러 가야지 와 진심 아름답다 피곤함도 싹싸라지네 미모의 여성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내 이상형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즐겨 들으며 이상형을 꿈꿔온 남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주문 받으러 갈게요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희 과일 안주랑 키위 소주 주세요 네 과일 안주랑 키위 소주요? 키위 소주랑 과일 안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머 감사드려요 서비스 짱이시다 여기 자주 와야겠다 그러게 너무 친절하시네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네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네 여기 소주 두 병 추가요 처음엔 과일 소주였지만 소주 한 병 두 병 추가하며 계속해서 술을 달리더라구요 술 완전 잘 마시는 분들이네 나보다 잘 마시는 것 같다 저는 계속해서 여성분 테이블을 주시하며 띵동을 누르면 내가 가야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진짜 살면서 내가 본 여자 중에 원탑이다 진심 너무 이쁘네 저는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호감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저 잠시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우와 간만에 엄청 달렸네 그녀의 속이 쓰릴까 걱정돼요 알바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긍정 케어를 사와서 그녀에게 건네였어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한테 왜? 어머 야 우리 위에 뛰어오셨나보다 너무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야 진짜 너무 친절하시네 아 자기야 속 쓰릴텐데 적당히 마셔야지 아잉 몰라 자기는 정말 친절하다니까 하하하 자기 근데 왜 수술한 거 말 안 했어? 응? 무슨 수술? 나에게 제거 수술 하늘에서 내린 천사잖아 아잉 몰라 몰라잉 자기 타 야 야 너 뭐하냐? 왜 혼자 멍 때리고 있어? 아 아니에요 제가 가볼게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캔디인데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저는 힘든 알바도 갑자기 즐거운 꽃밭 놀이터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을 하다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캐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먹은 저녁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아프지? 화장실에서 캐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그 남자 너한테 관심 있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 쳐다보면서 웃고 모닝케어도 주고 음료수도 주지 어머 어머 야야 잘해봐라 아까 그녀의 친구들 목소리인 거 같은데 내 이야기 중인가? 으흐 아 배아파 그녀의 반응이 궁금해서 귀를 더 쫑긋하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야 아니야 무슨 내 취향도 아니야 딱 봐도 어려 보이던데? 무슨 뭘 잘해보냐? 나에 대해 알면 깜짝 놀란다 놀라 왜 놀란다는 거지? 아 배아파 으흐 배아파 배아픈데 복도에서 떠드는 거야 아씨 소리 밖으로 나갈까봐 긴장돼서 안 나오잖아 그녀가 저를 별로 맘에 안들어하는 거 같아서 슬프지만 내 똥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긴장되고 조마조마했어요 그녀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이번 신상 립스틱인데 너 발라볼래? 어머 긴장 립스틱이네 여기 브랜드 코랄색 너무 이뻐 제 이야기는 넘어가고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똥꼬에 힘을 주고 똥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싸내고 있었습니다 여긴 남자 화장실인데 왜 여기 들어와서 화장을 고치지? 여자 화장실에 문이 잠겼나? 남자 수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더 머리에 패닉이 왔습니다 화장실에 내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고 그녀들만 들어왔는데 남자 화장실 수변기에서 볼일 보는 사람은 누구지? 나오려던 똥도 멈춰버리고 생각이 패닉이 되며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들 3명이 쪼르르 남자 수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눈이 커질 뻔했지만 고개를 숙였고 놀란티를 내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남자 화장실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쭈그려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나에 대해 알면 놀랄 거다 한 게 이런 걸 말한 거였구나 놀란티 안 내려고 했는데 어색했으려나? 너무 부자연스럽게 나왔나? 저는 선입견이나 성차별 이런 걸 싫어합니다 아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하하 폰을 두고 왔네 이거 찾아요? 칸 안에 있길래 호프집에서 잃어버린 건가 하고 갖다 주려고 꺼내놨어요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쁘고 심지어 친절하였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그녀는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무슨 용기였는지 갑자기 그녀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람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폰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좋아요 친하게 지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썸인지 아닌지 모를 사이를 유지하며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첫눈에 반해보신 적 있나요? 알겠습니다 양상편집 동영상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